show welcome to momoland 아니죠? 응, 사진 찍혀 Marilyn 연습실 바꼈다가 저희가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안무 영상을 찍고 있어서 H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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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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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ip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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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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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ip 근데 올해는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오늘이? 근데요? 그래서 저는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카톡을 보낼 거예요 헐! 대박 저한테도 보낼게요 잠시만요 메르메일 메르메일 제가 언니한테 알면 소총이 인터뷰 찍었다고 알래요? 맞아요 항상 고맙죠, 네인지 고마워요? 응 편지 써주세요 네, 또 그런 성격이 아니예요 네, 그런 성격이... 아, 오빠가 뭐라고요? 근데 사실 항상 이렇게 생각해놓고 막상 저녁이 되면 뭐래요? 까먹었나요 맞아 어? 12시 지났네? 이렇게 이렇게 항상 생일 때도 그래요 12시에 보내야지 알람 맞아 아니면 해놓고 보내야지 생각만 해놓고 꼭 시간이 되면 못 보내고 꼭 지나가요 맞아 올해는 저 어제도 그 롤에 공개됐을 때 아, 6시 딱 뚫어야지 하고 딱 뭐 하나 깜빡하고 깜빡하고 맞다! 이러고 여섯 시에 정확히 못 들었어 일곱 시에 어? 그... 그 차트 봐야지 해놓고 깜빡하고 깜빡하고 여덟 시에 보고 제인 언니가 옆에 있어서 바로 여섯 시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메리들을 위해 안무 영상을 저희가 찍고 싶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찍는 거니까 우리 메리들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흰 티랑 다 맞춰 입었잖아요 진짜 맞아 여태껏 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으로 보여 드릴게요 맞아 이름만 낼 수 있다 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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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바다에 고맹이며 상관없어 멋있어서 바다에 바다에 주헌이 왔어요 저스탄이 주헌입니다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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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꼰대 라디오스타에서 했어 여러분 아시죠? 안아줘 제가 쓰신 말이에요 찍어주세요 시작 코프 코트 색깔처럼 너 좀 더 핑크면 딱 옛날에 이주원이 핑크라 써주세요 핑크 핑크 옛날에 이주원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껌두색이었는데 요즘 핑크를 보여줬대요 맞아요 핑크가 잘 어울리더라 난 핑크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파란색을 제일 좋아해요 네 명랑 안아줘 감사합니다.